제가 연습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니까 아무리 그래도 듣는 노래가 힙합 R&B를 좋아해도 그만큼 아이돌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블락비나 빅뱅이나 방탄소년단이나 뭔가 힙합스러운 아이돌이 되게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?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대개는 그냥 그 당시에 솔직히 좀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된 것도 막 내가 엄청 연습해서 각잡고 막 내가 꼭 합격하지 않으면 막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뭐 되면 좋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되게 편하게 처음 보러 갔었는데 근데 되게 다행히도 그때 잘 봐주셔서 뭔가 우연 아닌 우연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긴 했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아이돌 연습생이니까 매일매일 진짜 엄청 높은 강도를 하다 보니까 뭐 음악은 여전히 좋았는데 그거는 춤이나 뭔가 이런 쪽은 점점 뭔가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좀 관심이 많이 떨어졌었고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저는 들어가서도 음악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으니까 뭐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지라는 마음보다 그때 당시에는 제 목소리로 나오는 음악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제가 좋은 멜로디를 우연히 쓰게 됐을 때 제가 들었을 때도 이거 좋다 라는 마음이 너무 재밌었고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지만 점점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음악을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거에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엄청 오래 고민했거든요 거의 6개월 넘게 생각 그거에 대해서 엄청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혼자 나와서 제가 만든 음악으로 대중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뭐 한 달 쉬고 앞으로 나중에 더 열심히 하자 이러면은 100% 약간 놀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라기보다는 뭐라도 하자는 마음에 일단 알바하면서 이제 그걸로 장비 사고 작업실 대여하면서 나오고 일주일 만에 바로 알바를 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실 구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앞뒤 모르고 그냥 일주일에 한 2일에 한 번씩 풀곡을 다 쓰고 이렇게 몇 달이 지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려주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공 만들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째는 이제 만들었을 때 당시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막 음원에 올려야지 이런 마음보다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노래가 괜찮아서 막 여기저기 이메일 막 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코집합에도 이제 우연히 보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 이거를 음원으로 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뭔가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그래 주시면 너무 좋으니까 어 좋다 하고 이제 그걸 음원으로 발매하게 돼서 뭔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좋아서 음원을 발매한 거지만 다른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홍대나 이런 데 가서 길거리에 돌아다녔는데 제가 옷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막 이제 그거를 좀 듣고 이제 나와서 좀 지나가다가 몇 블럭 앞에 또 다른 데서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핸드폰 메시지로 친구들이 야 어디 갔는데 너 노래 나오더라 뭐 내 친구가 너 노래 듣더라 이런 거가 좀 뭔가 뭔가 많이 달라졌고 이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발로 연습생을 그만둔 거니까 제 발로 회사를 걸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또 제가 다른 회사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제가 그전에 나왔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전이랑 다르게 어떻게 어떤 게 달라질까 그 예전에 연습생 생활 한 3년과 이제 내가 SEL과 개학을 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떤 게 다를까라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동안 되게 저만 신경 쓰고 제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노래볼볼볼를 하고 어떤 걸 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지금은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대중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개학을 할지 말지 정했다가 하게 됐거든요 제 이름으로 나온 노래니까 그전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도 노래방을 가도 이제 코지파 몇 번째 이렇게 나왔었지만 이제는 찬현의 애니멀니까 뭔가 되게 뜻깊었고 일단 그리고 애니멀이라는 노래가 발매되어 가는 거를 진행하면서 뭔가 내가 진짜 회사에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거렉스토어님이랑 비건님이랑 하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 놀라시는 분도 많았어요 두 분 다 약간 젠틀하셔가지고 너무 그리고 거렉스토어님은 되게 제가 어떤 느낌을 바라면은 뭐 그런 느낌으로 뚝딱뚝딱 바로 나오시니까 그게 너무 이게 프로인가 약간 이런 마음이 제일 굳고 비건님은 이제 촬영장에서 봤을 때 진짜 너무 잘생겨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걸 육성으로 말해버려서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그때 아 진짜? 네 그래서 좀 그때 아직도 저는 좀 신기해요 저한테는 작년 초였던 거 같아요 이제 그때 사실은 저랑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차였었거든요 이제 뭐 여자친구였는지 아니면 좋아하던 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차이고 나서 저한테 이제 뭐 아 뭐 이제 그 친구랑 술을 먹고 아 나 이제 사랑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뭐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애니모 안에 있었던 가사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말을 되게 몇 번씩 했어요 너무 뭐 너한테 지금 이 말을 안 하면 뭐 너무 너한테 상처를 줄 것 같다라면서 차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 동생보다 이제 그 여자분한테 여성분한테 입을 했던 거죠 감정 그래서 되게 그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 좋은 소재인 거 같아서 써내려가니까 쭉쭉 써지더라고요 또 그런 거 녹음을 저는 혼자 녹음을 진행을 해왔었으니까 녹음을 할 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긴장을 하고 그리고 좀 부담감도 좀 느꼈고 솔직히 그리고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약간 의욕가다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 아무래도 좀 이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녹음을 하다가 마음에 안 이제 다시 녹음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어!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좀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친놈이야? 그래서 녹음실에서 제가 아!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이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어! 나 좀 멋있는데 저 매일 참겼어 예 일어났어 너무 무서웠고 세혜 형도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때 빅원 님도 계셨으니까 이제 메이크업 받을 때 제가 이제 뒤에 앉아있고 빅원 님이 메이크업 받으시고 거기 이제 두 분이 메이크업을 해주시고 계셨는데 그 장면을 뭔가 실제로 보니까 뭔가 막 진짜 이제 그 제가 화면 속으로만 보던 사람이 된 거 같아서 너무 이상하고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일단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제가 좋아하는 뮤비들은 다 그분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?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말로만 듣는 거랑 직접 당하는 건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어? 세혜 형 아? 골 감독은 일 잘하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돌려보고 어? 앤섬이라는 곡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뭔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전 되게 뭔가 확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뭔가 마음에 빗대어서 사랑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써보고 싶었고 그게 되게 뭔가 감성적이라기보다 그냥 그 가사적으로 되게 디테일한 표현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되게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초중간에 만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로 추웠고 눈까지 막 내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이거를 엄청 집중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좀 그냥 눈 오고 밤이고 좀 마음이 그러고 하니까 좀 그냥 막 썼던 곡인데 마음에 들어 썼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앉아서 웬만하면 많이 끝내야 되는 성격이라서 이것도 한 이틀 만에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 감정에 딱 빠져서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몰래몰래 넣어놓은 뜻도 많고 되게 그런 가사 한 줄에도 뭔가 이런 뜻도 있네 이런 뜻도 있네 이런 뭔가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사랑 그런 뭔가 숨겨진 뜻이나 아니면 그런 디테일한 마음들에 대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주시고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뭐 앞으로 나올 노래도 정말 많고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많은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 더 멋지고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